인공지능 혁신교육의 롤모델로 떠오르고 있는 인공지능사관학교가 제5기 교육생 330명을 2월 29일까지 모집합니다. 인공지능사관학교는 높은 취창업률과 공모전 우승 등 탁월한 수상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교육, 교통, 숙박, 중식비 등 모든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인공지능사관학교 5기 교육생은 만 18세부터 39세까지 미취업 청년이면 학력, 전공, 거주지 등 조건 없이 지원할 수 있고 단계별 절차를 거쳐 총 33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. 10개월간 진행되는 5기 교육에서는 인공지능 모델링,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, 인공지능 플랫폼 및 인프라에 대해 배울 수 있으며 특히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교육도 제공할 계획입니다. 5기 교육생 신청은 2월 29일까지 인공지능사관학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. 내일이 빛나는 교회도시에서 힐로광주 정재현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